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두피에 우리 흔히 말하는 땜통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다쳤거나 뭐 어떤 사고로 생기는 땜통, 두피 흉터를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흉터 제거술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성형수술이죠. 그 흉터를 도려내고 조직을 띄워낸 다음에 위아래로 봉합을 해서 큰 흉터를 줄이는 방법이죠. 이 흉터 제거술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모발의식이에요. 모발을 근처에서 좀 뽑아내서 그 흉터에다가 심어서 모발이 나게 하면 흉터가 가려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SMP, 두피 문신입니다. 흉터에 머리카락을 문신처럼 새겨 넣어서 머리카락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띄게 만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흉터 제거술은 흉터를 떼어내고 봉합하니까 제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론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두피에 장력이 있거나 흉터가 생기는 어떤 체질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흉터가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흉터가 클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피 상태라든가 재발하는지 상황을 좀 보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흉터 제거술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의식은 제일 사실은 성공률은 높아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는 근데 단점은 혹시나 탈모가 있거나 보면 모발을 흉터에 쓰는데 재료가 조금 소진되니까 아까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착률이 혹시 영향을 받아서 리터치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두피문신은 머리카락이 아니니까요. 위장술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그렇지만 장점은 어떤 재료가 소모되거나 시술적으로 수술, 제거하는 수술,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 없으니까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편리하죠. 고려를 하신다면 두피문신을 한번 살짝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멈추시면 되고 아니면 모발의식을 하시거나 제거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